황금 세트 황금 세트 아이씨 아이씨 아이씨같은 원숭이 새끼들 진짜 아 다시 다시 나 빈정사하겠어 다시 부메랑 나쁘지 않아 부메랑 나쁘지 않아 부메랑 나쁘지 않아 침착하게 한 땀 한 땀 장인정신 시계장인 같은 느낌으로 아이씨 아아 좋아요 한 마리 더 나오면 또 피하고 들어가서 좋았어 나와 올라가게 이번판 느낌 좋아 어떤 느낌이 좋냐 지금 모든게 지금 저 눈에 보이거든요 지금 그 매트릭스 원에서 이제 네오가 각성을 딱 했을 때 눈에 막 이제 그 코드가 다 보이는 것처럼 다 보인다고 지금 이 게임의 이치가 지금 내 손에 잡힐 듯이 느껴지거든요 느껴지거든요 지금 봤어요 지금 봤어? 이거 할 수 있어? 내구도가 좀 괜찮아 괜찮아 네랑 잘 썼다 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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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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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석 올라가고 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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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올라가고 죽이고 호랑이 지나가시고 올라가고 죽이고 높은 데서 높은 데서 내려가고 점프에서 피하고 점프에서 올라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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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하고 여기는 떨궈주고 꺼지시고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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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어 엎드려 아씨 무기 진짜 으아아악 자 나쁘지 않아 이거 구메랑을 왼쪽 손에 좋았어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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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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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걔 지나가면 지나갑시다 천천히 서두르지 마 서두르지 마 천천히 천천히 됐어 다음 기회가 있어 서두를 필요 없어 늙어 죽지 않아 바로 늙어 죽지 않거든 다음 기회를 노리자 칼 잘 피하고 피하고 피지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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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하고 쏘면 재생대고 그래도 어제인가 하던 개똥겜보다는 이게 보기 훨씬 좋네요 화이팅 아 네 스피어 수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피하고 올라가고 아이씨 좀 그만 쏴 그만 쏴 아이씨 좋았어 넘어가고 물고기 피하고 물고기 피하고 한 마리 한 마리 더 지나가면 들어가고 창 던지고 열쇠 먹기 아이씨 어 이거 뭐지 불지팡인가 불 마법 나가는건가 파이어볼 내가 쏴보자 내려가고 아이씨 우와 우와 이거 무조아 보인다 불 마법 나가네 새 파이어볼 세 발 나가네 아이씨 아! 아씨 타이밍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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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띵띵띵띵 피해주고 아씨 엠병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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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아 아니 타이밍 개 엠병 야 피하고 아니 아니 발판 타이밍 야 넘어가고 넘어가고 셀피하고 넘어가고 자 저기 올라갑시다 먹었죠 깔끔하죠 졸라 잘하죠 피해주고 올라가고 넘어가고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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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씨 호랑이 지나가면 지나가고 도망가죠 도망가면 대가리 뚝배기 뱀은 무시하고 무시하고 아 괜찮아 괜찮아 아니야 기지한테 안죽어요 셋 넷 내려가자 내려가고 내려가고 오 머리띠 처음 본다 아니 무기 좋아 이거 검은 물약으로 깨볼게요 검은 물약으로 깨볼게요 이거 제일 어려운 거라 그랬거든 검은 물약으로 깨면 좀 이제 4성 할 때도 쉽게 할 수 있을 거야 자 검은 물약으로 깹니다 검은 물약으로 깬다 칼났지 자 자 여기다 검은 물약 바르자 갈라주고 오 졸라 멋있다 죽이고 구메랑 먹고 으아아악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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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gek 하아 아론 하아 풍성충죽이구 풍성충죽이구 피해 아아 좋았어 좋았어 오 신발 어때요? 깰 거 같습니까? 이번판은? 지금 폼이 많이 올라왔거든요 폼이 좋아지구 아이씨 이래야 재밌지 게임이 쉬우면 재미가 없어요 게임이 쉬우면 절대 재미가 없어요 좀 어느정도 난이도가 있어야 재미있는거거든요 엎드려주고 와 존나 아이씨 창이 별론가 창을 못다르는건가 아니아니 창으로 깰수있어 자신감을 가져 자신감 안맞으면 되잖아 안맞으면 돼 안맞으면 안맞으면 돼 집중 집중하자 물량맨으로 갈게 물량맨 물량맨으로 깬다 아니 아니 뚝배기 깼으면 아니 좀 아니 몹이 무적 무적시간이 왜 있냐고 이 개X같은 게임 아니 몹이 무적시간이 왜 있어 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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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좋았어 이씨 그 뭐 으 으 으 으 아이씨 개촛 됐다 한대도 안맞고 깬다 그냥 노히트로 깰게요 애초에 안맞으면 안맞으면 깨지 그치 안맞으면 깨지 그치 내말 맞지 노히트로 깰게요 지금부터 한대도 안맞고 깬다 오오 골덴갓봐 괜찮아 괜찮아 이거는 깼다 이걸 못 깬다 말도 안되지 이걸 못 깨는건 있을 수가 없잖아 사람 새끼면 이거 깨야지 갑옷이 이렇게 많은데 이건 솔직히 깬거 아닌가 아이씨 어 아니야 아니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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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빠 빨리 갈빠 그래 오케오케 피하고 피하고 올라오고 피하고 피하고 한대밖에 안맞았죠 아 좀 오오 그래 황금갑옷 좋아 아 게임 아 게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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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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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재미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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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전의욕이 막 샘솟아요 지금 뭔가 나 자신이 나 자신이 게임에 대해서 이해하면서 뭔가 나 자신이 성장하는 기분이 느껴지는 게임 다크소울 이런 느낌이지 점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진짜 진짜 삼성 끝내고 이제 4성 깨고 5성 가자. 아니 그래 5성 가서 헤매도 되잖아. 왜 삼성에서 왜 지금 왜 이러고 있는 거야 대체. 느낌 좋아 느낌 좋아 느낌 좋아 느낌 좋아 느낌 좋아. 왜 양이 안 나가지? 어? 검은 물약? 검은 물약을 부메랑에 발라볼까? 아니다 여기다 여기다 바르자 뭐야 뭐지? 아 블랙아머 그래 블랙아머 블랙아머 나쁘지 않지 블랙아머 좋아 잘했어 블랙아머 좋아 블랙아머 좋아 블랙아머 좋아 블랙아머 좋아요 나쁘지 않나 잠깐만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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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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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리어 각이야 오 각이야 각 각 나왔어 각 나왔어 클리어 각이야 클리어 각이야 클리어 각이야 설레발 쉬지 말고 어? 집중하자 김도 집중하자 갈 수 있다 집중하자 집중 집중하자 집중 이번에 끼워야 됩니다 이번에 끼워야 됩니다 이번에 끼워야 됩니다 이번에 끼워야 됩니다 아 씨 황금 황금 좋아 황금 칼 좋아 퇴근 후 퇴근 후 퇴근 후 퇴근 후 퇴근 후 자 그럼 아이템 내 칼 지금 이거 내구도 몇이지? 아 모르겠다 그냥 가자 피지컬 오졌구요 나 갑옷 왜 없지? 나 갑옷 타 어디갔지? 나 갑옷 어디갔지? 다 써서 없는건가? 아 이러면 안되지 엎드려 엎드려 블랙하면 어디갔어 야 블랙하면 어디갔지? 잠깐만 여기있네 아 입혀 좋네 이거 올빼미가 좀 느렸구나 지금 아이씨 겟 아냐아냐아냐 침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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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도 침착해 김도 해 김도 침착해 침착해 김도 คSE 침착해 자 여기 중요한 부분이야 무기가 없네 피지컬로 가자 여기만 넘어가면 깰 수 있어 자 온다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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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지컬로 피해 한 번 두 번 세 번 오케이 지나가자 조심해 조심해 됐어 마지막 지역이야 김도 마지막 지역이야 겨우 여기까지 왔어 저 겐지를 조심해 어떻게 하지 저 겐지 어떻게 하지 앞으로 갔다가 살짝 뛰어 밀고 죽기 전에 빨리 가 응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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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저는 머릿속에 가상의 시나리오를 펼치고 있어요 아니 이번판 아니야 이번판 지금 테러범에 의해서 테러범에 의해서 지금 인질 인질 100명이 테러범한테 잡혀 있어 근데 그 테러범들의 요구조건이 뭔지 알아 내가 앙빅 삼성을 지금 깨는 거야 그래서 나는 지금 그래서 나는 지금 그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이 게임을 하고 있는 거야 진짜 그래서 열심히 하지 않을 수가 없어 무조건 깨야 돼 이번판 지금 막중한 임무를 띄고 있기 때문에 막중한 임무를 띄고 있기 때문에 막중한 임무를 띄고 있기 때문에 어우씨 존나 못해 아씨 막 들어 막 들어 그래 아 야 미치 나쁘지 잠시 아 어 아 잠시 안 아 빨간 옥이 맛있네 일단 칼에다 바르자 용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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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아 맵 밖에 있는 새끼가 왜 싸 좋았어 좋았어 vanished 빠지고 넘어가고 점프해서 들어가고 호랑이 지나가시고 점프해서 올라가고 지나가고 어 아 씨 개 계좌식들 하나, 둘, 셋 방어구 제발 아 그래 자 오일 좀 발라볼까 어디다 바르지 좀 애매하다 떨어지면 떨어지면 어 개 어디갔지 여기 있던 개들 너무 자원 낭비가 심한 것 같은데 심착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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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물결 키워 내려가고 좋았어 좋았어 자 때가 왔다 자 자 하아 차 차 차 차 차 원 투 쓰리 고 오우 좋았어 클리어각이야 겐지만 조심하면 돼 일로와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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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아까같이 겐지가 이상한데 붙어있는 그런 끔찍한 일은 벌어지지 않겠지 음 좋아 아주 좋구나 짠 찰아아아 뜨아하하하 흐흫 흐흐흫 으으으으으으으응 뜨아악 죽어라 무기 무기 그래 그래 저 갱집 또 있다 조심해 조심해 뜰아아아아 쩌박 으흐 쩌박 껴야 돼 쩌야돼 조리나 껴야 된다고 오, ㅅ, ㅅ, ㅈ! ㅅ, ㅅ, ㅇ... 으아하하하하! 아아아아!